이번 주부터 1호기입니다. 1호기의 특징도 알아야지만 2등으로 향하는 길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. 저번 주에는 3호기여서 3호기가 40폰데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역시나 40폰데도 많이 안 나왔잖아요. 1호기의 특징은 그렇습니다. 연본이 항상 존재했었고요. 구간 몰림이 있었고 2호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. 이런 부분만 참고하시면 이번 주부터 대응을 해야 되니까 1호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100%는 아닙니다. 근데 통상적으로 1호기의 특징이 이런 것이라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.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. 네 일단은 여러분들 5월이니까 주초에 숫자 잘 잡으시고 공부 좀 더 열심히 더 긴장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